음악 자 아주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이 쉬셨죠? 요번 연휴는 좀 길었어요. 한참 길어서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았어요. 여름 어떠셨습니까? 푹 쉬고 쪼꼬 몸도 좀 풀어졌죠? 많이도 좀 회의해진 기간도 좀 있었고 또 우리가 이럴 때는 집안 가족들이 다 모여요. 어른, 우리 부모님들도 다 모이시고 또 위에 분들, 또 밑에 자식들 줄줄 줄 나래비가 작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우리가 또 세상이 아니고 우리 가족 간의 또 이런 관계성도 좀 가져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월에 서열이 가려집니다. 서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서열에 결심하면 어떻게 되죠? 무리하게 되었다든지 부모는 부모한테 우리가 하질 못했다든지 막 혼나죠? 혼나고 막 이랬죠? 저도 혼났습니다. 그러듯이 이런 이제 명절 때 다 같이 나고 나서 또 헤어지면 만나서 기쁘고 또 즐겁고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1년에 한 번 이럴 때 모이는 거예요. 이럴 때 모이기 때문에 서로 안부 묻고 기뻐띠고 또 음식도 나누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헤어졌을 때 서로 이제 그 오늘의 우리가 지금 할 의무를 다했다. 이러든지 그러면은 할 일을 다 해놨을 때 그때 어떻게든 몸이 훅 쳐집니다. 훅 쳐지고 또 이제 몸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동안에 이 경직되어 있던 게 풀어짐으로써 몸이 또 몸살도 나요. 몸살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서로 가족들을 위해서 합력 기도할 때입니다. 알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보면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랬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왔어요. 근데 나도 강하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또 그를 굴복시킵니다. 굴복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더욱이 무장하고 그 더 강한 자가 나보다 더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의 집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그랬잖아요.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이에 이르되 어떻게 됐냐? 야 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래. 그 집에서 나왔더니 쉬기를 또 찾고 다녀봤더니 이러네. 이거 뭐 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싹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다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서 어떻게 했어요? 저보다 더 더 악한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더 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기도를 해놓고 깨끗한 귀신들 다 이 더러운 것들 다 떨쳐놓고 깨끗이 청소해놨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청소 다 해놨으니 나 괜찮아. 이제 그런 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나태해집니다. 말씀으로도 무장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도 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깨끗이 청소한 만큼 그곳에 누굴 채워놓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꽉꽉 채워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명절을 다 지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 안에 그동안 놀았던 거 그동안 또 엄마 아버지 만나 즐거웠던 거 또 못다한 가족들 만나서 덕담 나누고 기뻐뛰면서 나눴던 거 그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채우셔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이제는 그것으로 다 가족도 만나고 다 했으니까 다 나눴던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돼. 야 너 오늘 기업에서 뭐 어떻게 됐느냐? 어? 너 사업 잘 되냐? 막 이런 것도 묻잖아요. 그러면서 또 또 봉투도 또 감사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봉투가 우리가 못 드릴 때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럴 때랑 나도 가서 일해야 돼. 어? 당연히 일해야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나의 정력 또 내 욕심 또 내 방법 내 생각 또 내 판단 내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 사상 어?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많이 교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 가족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그 어? 기득권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거 다 있어요. 자기 자리에 다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내가 통치자가 돼가지고 어? 내가 다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리가 이렇게 막 이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일 때 이런 게 심하게 돼요. 그러다 내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떠나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앉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내 안에 우리들은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들이 내 안을 너무도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앉으실 곳이 없고 또 내가 다 할 줄 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빈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 그 빈집에 누가 온다? 일곱 귀심만 들고 들어온다. 그 빈집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나의 빈집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더더욱이 더더욱이 채워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온유함 또 그 선함으로 그걸 채워지시면은 주님이 주관하는 삶으로 다시 또 변화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삶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 셋째째 우리가 출발합니다. 메시야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메시야는 누구십니까? 구원자 나의 구세주 구원자시죠. 메시야 그래서 사람은 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내 노력 본인들의 그 자기 노력으로 사망 또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게 딱 구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구원 얻는 방법 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로 따라가야만이 가능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예수 크리스도를 마음으로 존귀하신 구세주로 믿고 믿습니까?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온 마음을 틀어서 믿음으로 또 이끌고 그분을 그분을 온전히 나를 내 가슴 안에 나의 삶 속에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죠? 때로는 나도 막 주장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온전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걸을 때 좋아요. 차 타고 빨리 갈 때도 있잖아요. 차 타고 빨리 갈 때도 좋은데 때로는 걸으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때 또 교제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주님과 내가 삶을 동행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깊이 나눠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걷는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세요. 돈도 없고 내가 혼자 외로울 때 정말로 좋은 시간인 줄 아셔야 됩니다. 돈이 있어 다 풀어지죠? 행복하죠? 아유 순간 다 풀어지니까 막 쉬워요 길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올 때는 정말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세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한번 주님을 정말 깊게 묵상을 하면서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의욕을 가지세요. 그러한 열정을 가지세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셔야지 그렇지 않은다면 내가 주님을 무슨 마음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치 동반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죠? 초청하는 자 무지 많습니다. 초청받고 오는 자들 근데 하나님의 선택 받아야 되겠죠? 그냥 앉아있으면 안되죠? 초대받은 자는 초대받은 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초대받은 자가 아무 옷이나 입고 올까요? 우리가 초대하는 그 잔치 자리에 보세요. 양복절 갖추잖아요. 옷을 좀 깨끄름하게 갖추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하듯이 아무나 옷 입고 안 와요. 다 허스름한 입지 않아요. 마음을 정갈하게 갖고 우리의 심령의 옷이 예수 크리스도를 반교하는 옷 크기한 마포 세마포의 그 심령으로 탁 앉아서 우리 주님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분한테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다 좁다 협착하다 매우 좁다 매우 좁고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길은 좁고 좁디 좁은 길에 협착한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또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로운 길이죠. 외로운 길이지만 어떻다? 진리와 생명이 있는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생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길 우리가 살아왔던 길 다 벗어버리고 아주 새마프에 새 옷을 딱 입으면서 그 새로운 길에 기대 희망 소망 빚어남고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의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이러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우르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러죠. 헬라우르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세주로 나타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을 시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직접 몸소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신다. 베푸신다는 이 메시아의 사상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그 구원책에 기독교의 그 구원책에는 예수 크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게 기독교의 구원책이에요. 내가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이 예수 크리스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역사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 받아들이시죠. 아멘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라 한다. 근데 이분은 누구냐? 바로 이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구원할 자의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바로 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자 히브리오르 메시아가 그랬어요. 헬레오르 그리스도 이 두 뜻은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했느냐 권위를 가진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어떻게 했느냐 구별된 직분자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같이 이끌어내심으로 항상 시대마다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일들 또한 거룩한 이 사명들 사명들을 수행하게 하시느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 성령으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누가 보금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시어 또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행동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 끝까지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원이란 이것만 나타나면 막 눈물이 우컬컬합니다. 참 그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전도하고 왜 성교하고 왜 봉사합니까? 구원 바로 이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세 길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협착한 길에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특별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혼 구원함입니다. 바로 이 역사에 다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도 이 예수를 못 만나 헤매는 자들 또 예수 없어 나의 방법 나의 정욕 내 생각으로 가는 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뒷는 귀가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자비로운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주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그들의 그 청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또 인식시켜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영광된 이 삶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백성입니다. 우와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길로 이 들어서게 된 사람들 바로 이 구원의 맛을 보고 그 안에 참여되고 또 구원의 축복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내가 받은 말씀이 좋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불을 다 놓으시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저기 막 재산 다 놓고 예수 그리스를 따르라 했잖아요. 다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을까요? 믿음이 없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하고 알아들을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삶 속에 우리가 말보다는 삶 속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요. 아니 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이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참 삶이 됐다. 사람이 참 밝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둠이 없지? 그리고 간사한 게 없지? 아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부자가 그 다 재산을 놓고 아니 나도 헌금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낙타가 바를 길에 들어가기보다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요? 아니 내가 좀 돈 좀 있는 것 같고 왜 못 갑니까?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며 진적으로 믿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들은 물질 앞에 자유하거든요. 물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또 그 물질의 쓰임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 것까지도 알면서 불쌍한 자를 돕고 그 대신에 또 불쌍한 자 아무나 막 돕나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는 자 또 그 자를 먹여서 또 주님 품 안으로 옮겨 놓는 이런 전도의 또 성교의 목표로 쓰이는 물질 그러한 것을 보여줬을 때 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곳에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합니다. 왜? 그 영혼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배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의 전부 인생의 전부를 어떻게 아느냐 나의 그 인생의 전부는 오직 그냥 나도 바빠요 주님 앞에 나도 못 나와요 예배 못 들어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전부 다 자기의 그 진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됐지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식이래 그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의무인 것입니다. 예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믿고 의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다 모였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일하는 게 바쁘고 나도 하나님은 있거든 그러면서 다 교회는 다 충실히 못 나간다 합니다. 그러나 또 은혜가 있어야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으면 예배가 무엇인가는 알아야죠.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치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돈 많이 벌고 좀 더 많은 곳에 일을 좀 더 내가 빨리 바쁘게 찾아야만이 나도 먹고 살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막 이러다 치우칩니다.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씩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을 찾아 찾아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나의 전통 내 관습 이거에 대해서 나의 나쁜 행실이 벗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지를 못하면 영적인 이 양식을 취하지 못하면 항상 내 방법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너는 나의 물질로 이걸로 받아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올라가 있다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모든 분위기를 장악하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예배와 기도뿐이 없어요. 그렇죠? 기준의 틀 아주 모든 것을 다 정립하는 그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딱 틀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들고 가지 않는지 또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또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해요. 보내놓고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해놓고 아이고 이거 내가 정말이지 그때 주님 말씀을 따라갈 건데 괜히 시간 다 보내고 기회 다 놓쳤네 그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한 들 어떻게 되죠? 버스 다 지나갔어요. 시간 다 보냈어요. 기회 다 놓쳤어요.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다. 0.5 천회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놓치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개 달고 기회 달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한 대로 우리가 그 기회 다 놓치고 죄 됐어요? 범죄 하게 돼요. 나쁜 행실 있다보면 그에 벗어나지 않다보면 범죄 해가지고 법에 저촉 받죠? 이 세상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도 법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법에 저촉 받아서 어디로 가요? 교도소 가죠? 교도소 가가지고 갇히게 돼요. 하나님의 구석 아래 그 은혜 아래에 갇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진짜 집에 세면벽에 들어가서 갇히게 갈며 슬피 울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날까요? 회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미 놓쳐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 안에서도 깨우치려고 하시는 분이죠. 끝까지 회개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황령 바라보시면 아니됩니다. 다 져요. 왜?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그 모임 가운데 참 은혜 받았어요. 그 고모님 고모님 아버지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천국 지옥이 없다 있다 논하지 마세요. 자 임종하시는 분의 모습을 봅시다. 이분이 할아버지가 91세 91세 임종하시는데 막 이렇게 불을 떼셨대요. 엄마가 할머니가 아무래도 남편분이니까 언제쯤 임종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시나 봐요. 옛날 분들은 그래가지고 막 불을 댔대요. 겨울날이고 추운 날이니까 불을 막 떼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딱 임종하셨어요. 쓰러지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딱 해주고 쓰러지셨는데 딱 이따가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시체를 염을 하려면 굳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다 팔다리를 다 펴댑니다. 찬송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엄마는 교회 사람들 모여서 다 찬송하게끔 해주고 가시는 게 두렵지 않게 균은 다 들리잖아요. 다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찬송하고 나머지 온 사람들이 막 염을 하고 다 피고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딱 계속 딱 올려드리고 쭉쭉쭉 다리다 피고 했는데 아니 돌아가신 분이 턱 일어나셨댑니다. 이거 진짜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내 등을 열으라는 거예요. 옷을 열으라고 가슴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염한다고 다 주부르다가 옷을 다 열었댑니다. 열었더니 내 가슴을 보라고 가슴을 보니까 여기에 퍼렇게 멍이 들을 뜨는 게 등짝서부터 가슴부터 여기 등짝까지 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나를 어떤 검은 사람 세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내 가슴을 쳤다.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나를 딱 쳤다. 그러니 이게 너무너무 지금 아프다. 새끼줄로 꼴려고 하니 내가 이 사람한테는 끌려가서는 안되겠다. 그러더니 항상 이 할아버지가 항상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대요. 수염이 이렇게 기셨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지금 저 앞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오고 있으니 내가 저 사람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저 사람 손을 잡고 갈 테니 이 검은 것들이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이 세 사람들이 나를 새끼줄로 꼬고 있다가 지금 문 밖으로 쫓겨나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쫓겨나갔다. 입술로 쫓겨나갔다. 그러니 손을 이렇게 하더래요. 손을 딱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예수 예수 나 이렇게 손 꼭 잡고 내가 예수 손 잡고 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소천하셨댑니다. 그때 다시 누우셨대요. 여러분 임종하기 전에 바로 이 숨이 끊기기 전에 얘기를 그 본 그대로 전달하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딸 거기에 여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러니 예수님이 살아계시 안 살아계세요 이러면 될까요? 예수님 우리 전부 다 임종할 때 보면 다 그래 저도 어디 누구 죽을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있잖아 있잖아 막 죽기 전에 그래요. 있잖아 검은 사람 오면 쫓아가지마 하얀 옷 입은 사람 쫓아가 쫓아가 이러더라고 임종하시게 귀에다 대고 귀는 들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에 있는 갈 때 그 아쉬움 때문에 그거 듣고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요번에 모임 속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우리가 죽을 때 갈림길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 이론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으로 가서 이걸 알아야 될까요? 바로 소천하기 전에 얘기하고 같아요. 내 가슴을 이렇게 때려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검은 것들이 그런데 하이럴 것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 손잡고 간다 하고 안전까지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가는 길에 여러분 이 구원함의 역사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서 슬피만 이르갈리라 자 죽을 때 갈림길로 검은 자 검은 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어디 천사가 와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분 다 믿는 자들이었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갈리는 천당 천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천당 지옥 아유 뭐 죽을 가겠지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는 자들은 압니다. 믿는 자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바로 이 상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정말로 신성모독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승배해야 될까요? 바로 그 우상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우상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판단 나 따라와 내가 법이야 바로 이게 우상 승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려 친정으로 순정하여서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 바로 이 특별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좀 떠나갈 척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어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막 이러잖아요. 못 고칠 병이 고쳐졌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천지장주하시면서 믿든 자든 안 믿든 자든 다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조금 뭐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자 교회 안에서 그러면 막 그 표적과 이적 그 기적을 막 쫓아갑니다. 기적은 영혼 구원함이 기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며 말씀 충만함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 거듭되는 자기 판단 그 차고 판단 차고 속에 빠지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란 걸 열어주셨어요.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새로운 길 이러잖아요. 바로 이 길은 수단 방법 바로 이 방편입니다. 방편인데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랬어요. 바로 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라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대의 포열 그 포열과 부활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니까? 예수 그리스대의 포열 바로 그 포열만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공 행복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함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구할 것 있죠?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뭐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절실히 기도하고 또 이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을 보충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또 보증까지 한다 내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과 물질의 축복 기업의 축복 그거 다 해주실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보증해 주시고 저 예수 믿걸랑요. 여러분 신뢰해가지고 좀 주세요. 이런 보증자가 아닌데 그런 보증자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보증자로 내수고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실망하고 다 잘못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떨려드리고 사기꾼짐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그 길 그 길은 절대적으로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다? 영원 구원함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영원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살다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오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제시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야곱에서 2장 1절에 이랬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능력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게 고백을 하므로 예수 크리스를 통해서 이 제시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용서의 방법 그것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용서받았는데 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 용서의 방법을 겸솔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것 바로 바로 그 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 예수를 질려 질려 생명으로 삼아 그 협착한 길로 들어가 구원의 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회로 초대받았어요.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대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또 삶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에는 정말 없어요. 저는 이 구원함으로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뭘 내 물질이 그래 좋아서 그 단순간에 순간만 좋아서 여러분 영원한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보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빚지 못한 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빚지 못한 자는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를 부르지지며 그 자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들며 우리의 죄를 사암받아 영원의 길 영원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이유 왜 전파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미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무능력과 그 절망감을 인정하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크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혜택들 또 이 구원의 효과들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각 사람의 심령에 우리가 작용을 해주시는데 바로 아홉가지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 우리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악을 전부 다 토해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의롭담을 얻음으로 또 성화됨의 삶속에 가 그곳에 우리의 양자됨을 또 인정하며 또 우리의 성도의 성도의 견인 하나님 앞에 이끌린 바다 언제나 영화로운 산까지 우리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효과를 다 가지며 누리는 축복 받는 그런 성도 영적인 축복 받는 성도 아멘 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적인 인간의 방법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방법 바라보니까 배신하잖아요 자기가 배신하는 줄을 몰라요 그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고마움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고마움을 던져야 될까요 사기꾼한테 받은 건 뭐 받았어요 사기 받았어요 또 이단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이단 받았어요 자 죽음의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 이제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진정한 그 가족도 버려가며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족도 마다 하고 오직 자기들의 방법 오직 나의 교주가 우선이다 그 교주를 추앙하면서 달려나가며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영원히 아니 영원히 어떻게 죽지 않아요 자기 교주들은 안 죽는다 그러고 지금 어디에요 그 잠실 잠실 중 구장에서 얼마 며칠 동안 신천지 보세요 그 난리를 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가는 사람들 못 가게 만들고 자기네들 안다 근데 그러한 게 지금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을 추앙하는 발걸음 그곳에 긍정을 하며 쫓아가는 발걸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곳에 난무하며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의 구원의 그 팔길을 마다하고 협작한 길을 마다하고 넓은 길로 들어간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혜택들을 누려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느냐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그 구원함에 앞서 그 협작한 길로 좁은 길로 많은 자들이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 메시야 우리 그리스도를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를 되어 우리가 영원 구원함에 앞서 영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erve gosh 've good would you wou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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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